3시에 학교 앞에서 만납시다. 내일 뭐 해요? 저는 내일 오후에 남대문 시장에 가요. 저도 남대문 시장에 가고 싶었어요. 같이 갑시다. 좋아요.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날까요? 1시에 학교 앞에서 만납시다. 저는 1시에 수업이 있어요. 3시는 어때요? 그럼 3시에 학교 앞에서 만납시다. 좋아요. 내일 만나요. 어떤 선물을 할 거예요? 내일이 수미 씨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백화점에 갈 거예요. 수미 씨에게 어떤 선물을 할 거예요? 화장품을 선물할 거예요. 내 생일에 수미 씨한테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수미 씨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어떤 선물을 살 거예요? 글쎄요. 그럼 나하고 같이 백화점에 갑시다. 좋아요. 몇 시에 갈까요?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일곱 명입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형하고 저하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연세는 여든이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일은 아홉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방송국에서 일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운동을 좋아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좋아하십니다. 형은 내년에 결혼을 합니다. 여기 닭갈비 2인분 주세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십니까? 두 명이에요. 어디에 앉으시겠습니까? 저 창가에 앉겠습니다.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이 집은 닭갈비가 맛있어요. 우리 닭갈비 먹을까요? 네, 좋아요. 여기 닭갈비 2인분 주세요. 고추장은 많이 넣지 마세요. 음료수도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사이다 두 병 주세요. 나는 커피 마실래. 준섭아, 뭐 마실래? 나는 커피 마실래. 너는? 나는 오렌지 주스 마실래. 수미야, 여기 메뉴판에 케이크도 많이 있어. 케이크 좋아해? 응, 좋아해. 특히 고구마 케이크를 좋아해. 그럼 우리 고구마 케이크 시킬까? 그래, 좋아. 여기 고구마 케이크 두 조각하고 커피 하나, 오렌지 주스 하나 주세요. 여기에서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요? 여기에서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요? 학교 앞에서 350번 버스를 타세요. 그리고 시청에서 내리세요. 시청에서 박물관이 가까워요? 네, 거기에서 5분쯤 걸어가요. 시청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20분쯤 걸려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가세요. 그래요? 박물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요. 민속촌에 한번 가보세요. 이번 주말에 친구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어디가 좋을까요? 민속촌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서 뭐 해요? 한국 전통 결혼식을 구경하고 예쁜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어요. 우와, 저도 민속촌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계시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내일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줄리아 씨,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날씨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내일 등산 약속을 취소할까요? 네, 내일도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럼,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 내일 친구들하고 찜질방에 갈까요? 찜질방이요? 나는 찜질방에 안 가봤어요. 거기에서 뭐 해요? 사우나를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만화책도 봐요. 그래요? 우리 꼭 가요. 음악을 좋아해서 기타를 자주 쳐요. 이 김밥 한번 먹어보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와, 줄리아 씨,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취미가 요리여서 요즘 한국 요리를 배워요. 리앙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기타 연주예요. 음악을 좋아해서 기타를 자주 쳐요. 저는 기타를 칠 수 없어요. 하지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그래요? 줄리아 씨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럼 제가 노래를 부를게요. 리앙 씨는 기타를 연주하세요. 좋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타를 가지고 올게요. 겨울 옷을 사러 동대문 시장에 가요. 수미 씨, 내일 뭐 해요? 날씨가 추워서 겨울 옷을 사러 동대문 시장에 갈 거예요. 저도 내일 동대문 시장에 가요.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가요. 리앙 씨도 쇼핑하러 가요? 아니요. 저는 옷을 바꾸러 가요. 지난주에 바지를 샀어요. 그런데 저한테 좀 작아서요. 옷을 사기 전에 입어보지 않았어요? 바지가 싸고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샀어요. 그럼 먼저 리앙 씨 옷을 바꾼 후에 제 옷을 사러 가요. 몇 시에 갈까요? 오후에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니까 오전 10시에 출발합시다. здесь 네 ела 시니까 이ples 도착 kam 이빲 시 뺴 흙